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저희들은 사단법인 안성맞춤 예술인협회 이 멋진 복의 바람에서 가요대상 시상식 및 송년 가요축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단법인 안성맞춤 예술인협회 대표님이신 우리 용하 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용하 대표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작년 신년회하고 벌써 하루 이틀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 좋죠? 네 자 오늘 우리 가요축제 송년 가요축제를 하면서 1년 동안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더 좋은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멋진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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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